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지개 꿈은 꿈속에서 종종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되며 희망, 새로운 시작, 조화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으로서 두 가지 상반된 기상조건, 즉 비와 해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 희귀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지개는 꿈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나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는 현실에서 비가 내린 후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어둠과 어려움이 끝나고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지개 꿈은 긍정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이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때문에 무지개 꿈은 상반되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무지개는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정신적, 혹은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결과로 평화와 안정감을 찾는 경험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종종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무지개는 끝없는 가능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이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를 앞둔 사람들에게는 이 꿈이 긍정적인 격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꿈에서 종종 영적인 성장과 깨달음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조화로 이루어진 무지개는,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깨닫거나, 자신의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 꿈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며,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무지개를 보는 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나 갈등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지개는 감정적 안정과 평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꿈을 꾸는 이가 자신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좋은 시기를 맞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무지개 아래를 걷는 꿈은 꿈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지개 아래를 걷는 것은 꿈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꿈 속에서 보호와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중 무지개는 현실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으로, 꿈 속에서 이중 무지개를 본다면 이는 특별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중 무지개는 두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큰 성과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중 무지개는 꿈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꿈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기대하고 있던 기회나 희망이 사라지거나 중요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단순히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기대를 다시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큰 목표나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의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지개 끝에 도달하는 꿈은 꿈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온 꿈을 이루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의 끝은 종종 꿈 속에서 신비로운 보물이나 특별한 성취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꿈은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루게 될 것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 시기를 나타내는 상징적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사업가의 무지개 꿈 한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지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폭풍우가 끝난 후 하늘에 떠오른 큰 무지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꿈은 사업가에게 큰 의미를 주었으며, 그는 이를 긍정적인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전의 실패를 극복하며 사업을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지개 꿈은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꿈을 꾸는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혼을 앞둔 사람의 무지개 꿈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무지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 속에서 결혼식이 끝난 후 하늘에 떠오른 큰 무지개를 보았고, 이는 그녀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꿈은 그녀에게 결혼 후의 삶이 밝고 희망적일 것임을 상징했으며, 실제로 결혼 후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꾸는 무지개 꿈 한 청년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지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무지개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감과 좌절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불안한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으며, 꿈 속에서 사라지는 무지개가 현실에서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중간에 오색 무지개띠가 감싸져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금시 발복, 개괴하다. 무지개 같은 오색 찬란한 빛이 앞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꿈 지도자, 지휘, 행운 등이 전도를 밝게 해준다. 무지개 돌다리 밑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꿈 새로운 시대적 문명이 국민의 꽃으로 활짝 피어난다. 변화, 질서, 승진, 합격, 출세 등 밝은 꿈이 보인다. 무지개 뒤편에서 햇살이 비치는 꿈 무지개 뒤편에서 햇살이 비치는 꿈을 꾸게 되면, 협력자의 도움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성공의 길이 보인다.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 무지개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꿈은 거래하거나, 상담 중인 일이 잘 진행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을 암시한다. 이상과 현실이 잘 조화된 관계를 의미한다. 무지개 위로 걷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 무지개 위로 걷다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병에 걸릴 위험이 있음을 예시한다. 무지개 위를 걷는 꿈 무지개 위를 걷는 꿈은 희망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혼 남녀라면 좋은 배피를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무지개가 반만 있는 꿈 무지개가 반만 있는 꿈은 원하는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잘되는 것 같은 일이 중도에 좌절될 가능성이 있다. 진행 중인 혼남도 깨어질 가능성이 많다. 무지개가 산에 걸친 꿈 명예와 재물을 얻을 길조이다. 무지개가 쌍으로 떠 있는 것을 보는 꿈 부부관이나 자식과의 갈등과 충돌이 생기거나, 이성과의 삼각관계 내지 부정한 교제나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 무지개를 본 꿈 미혼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되고, 기혼 남은 가정이 화목하게 되나, 기혼 년은 별거하게 된 무지개를 타고 건너는 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길몽이다.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내려오는 꿈 태몽이라면, 그 사람, 또는 일거리 영광댐을 과시하는 표현이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기를 낳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으로 출세한다.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무지개를 향하여 달려가는 꿈 태몽으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인기인이나 유명인사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 무지개에 관한 꿈 기라고 경사스럽고 명예로운 이, 인기, 신용, 약속, 결혼, 경사, 결연, 과시 등의 일을 상징한다. 무지개의 빛이 어디인지 어둡게 보이는 꿈 이성교제나 주변에 근심이 있게 된다. 무지개의 일곱빛깔이 선명한 꿈 무지개의 일곱빛깔이 선명한 꿈을 꾸게 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모든 일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둔다. 무지개의 중간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져 보이는 꿈 중도의 좌절이나 실패 등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과락과 함께 나타난 무지개를 본 꿈 걱정하고 있던 일이 국가적인 현실로 나타난다.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 능선을 오르는 꿈 최고의 기분 좋은 날로 꽃과 행운을 맞아 경사스런 일들이 중중하다. 명예가 있다. 빗줄기 속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꿈 빗줄기 속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일은 물론 집안의 일들도 모두 잘 풀린다. 살구꽃이 활짝 핀 곳에 오색 무지개가 떠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명예, 경사, 이탉, 승진, 당선, 합격, 재물 등이 있다. 수선화의 고운 오색 무지개가 화려한 꿈 신기에 가까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예술의 전당, 문화관에서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명예, 출세, 감상, 구경, 모임, 상품 개발 등이 있다. 상 무지개가 뜨는 꿈 상 무지개가 뜨는 꿈을 꾸게 되면, 두 개의 사업이나 업적을 이루고 명예를 드롭힌다. 또는 두 파의 세력이나 사상 등이 맞선다. 어떤 물체에서 무지개의 빛이 자꾸만 나는 꿈 갈팡질팡하던 일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남의 입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다. 진리를 깨닫거나 인기 있는 작품 등으로 연기해지기도 한다. 어떤 사물에서 무지개의 빛이 비치는 꿈 어떤 사물에서 무지개의 빛이 비치는 꿈은 방향을 잡지 못해 우엉저엉하던 일이 해결책을 찾게 됨을 의미한다. 또는 어떤 일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오생 무지개를 타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 훌륭한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매스컴을 통해 강타하게 된다. 인기인, 귀인, 인기 작품 등이 세상에 과시되고 연기해짐을 나타낸다. 오생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쌓는다. 2파, 승진, 합격, 당선, 자격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명예를 얻고 출세한다. 용이 오생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꿈 명예를 얻고 스타가 되어 매스컴에서 이름을 날린다. 행운이 있다. 자기 집에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꿈 진행 중이던 혼담이 성사되거나 멀리 객지에 나갔던 가족이 무사히 집에 뛰어나게 된다. 집안에 오생 무지개가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사랑하는 님을 맞이하게 된다. 기쁨, 행운, 상봉 등을 하게 된다. 찬란하던 무지개가 갑자기 희미해지거나 중앙이 끊어진 꿈 기대했던 일이 깨어지거나 약속이 취소되는 등 좋지 않을 침초 폭포 수위에 오생 무지개가 떠 있는 꿈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시원한 기분이 생긴다. 하늘에서 뇌성과 함께 무지개가 나타난 꿈 은근히 걱정하던 일이 터지거나 국가적으로 힘든 사건, 사고가 일어남 학교 지붕에 무지개가 서 있는 꿈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무지개가 쌍으로 떴는데 먼저 사라지는 쪽이 상대방인 꿈 자신에게 명예가 주어지며 이런 광경을 보고 아기를 낳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사람으로 출세한다. 무지개가 자기 집으로 뻗어 있는 꿈 복콘 로또 당첨 꿈 무지개가 자기 집이나 우물에 꽂히는 꿈 입신양명 무훈을 세우거나 무사히 결혼해 성립 등을 가져오는 길몽이다. 무지개가 중간에 끊기는 꿈 무지개가 중간에 끊기는 꿈을 꾸게 되면 약속, 혼당, 결연, 결사 등이 깨지거나 어두운 나날을 보낸다. 무지개 꿈 꿈에 무지개가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경사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 뜻하지요. 예를 들면 결혼이라던가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던가 이러한 류의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무지개가 자기 집에 걸리게 되면 애정은 또한 좋아집니다. 무지개를 보는 꿈 일을 급하게 하면 성사가 되긴 한다. 그러나 늦게 하면 되기 힘들다. 기러기가 옷엔 무지개를 타고 날아가는 꿈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얻게 됨. 꽃밭에 옷엔 무지개가 서 있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를 갖는다. 동창회, 파티 모임을 갖는다. 나무나 콕 등의 식물에서 찬란한 무지개 빛이 피어오른 꿈 어려운 일을 쉽게 처리하게 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짐처 내리는 빛 속에 무지개가 보이는 꿈 내리는 빛 속에 무지개가 보이는 꿈은 집안의 축복과 경사가 있음을 암시한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결혼이 성사되거나 사업이나 일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높은 산 위에 무지개가 쌍으로 떠 있는 꿈 입하, 승진, 합격, 강선, 취득, 승리 등의 경사가 있고 입신 출세한다. 명예가 있다. 달무리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꿈 달무리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꿈을 꾸게 되면 부부간의 금실이 좋아지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맑은 연못가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학생은 머리가 트이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며느리 박불꽃이 오색 무지개를 타고 활짝 피어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취직, 학위, 자격, 취득, 상장, 훈장, 성공, 승리, 명예, 약혼, 결혼, 상봉, 재물, 돈, 물품 등이 있다. 무덤 주위에 무지개 또는 아지랭이나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꿈 점차 모든 일이 순탄한 성취를 거두고 부기, 반성을 누리게 된다. 무덤 주위가 밝고 찬란하면 이롭고 어둡고 더러우면 흉하다. 물체가 무지개 빛을 발산하는 꿈 물체가 무지개 빛을 발산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진리를 깨닫거나 작품 등의 인기가 급상승하여 귀하게 여겨진다. 밝고 빛나던 무지개가 갑자기 희미해지는 꿈 밝고 빛나던 무지개가 갑자기 희미해지는 꿈을 꾸게 되면 바라던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계약 체결, 약속 등이 취소되는 등 불길한 일이 생긴다. 밧줄을 타고 무지개로 올라가는 꿈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지고 부기공명하여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창작,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